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제 뭐해 얼른 담배 안 끄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여기에 경고문 있냐 없냐 애들도 다니는 길에 거참 말 많네 뭐야 저런 싹수 없는 놈을 봤나 이놈아 바닥에 버린 거 빨리 줍지 못해 너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면 경찰이 잡아간다 뭐?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당신이 주워 나한테 그딴 식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짜증나게 참견이야 저 저런 나쁜 놈이 아침부터 누구야? 경찰입니다 네?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남자의 제목은 살인이었다 범행 현장에서 남자의 지문과 DNA가 검출된 담배 꽁초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억울하다고! 나는 아무 죄 없다고! 자식이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했지 그러게 담배 꽁초를 왜 함부로 버리나? 응? 어이 거기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지? 너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면 경찰이 잡아간다 로그가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면 고구맛 다위로 يا 문을 감사합니다.